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어린이 인권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모든 아동은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외국인 어린이들인데요. 지난 2월 법무부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 지원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터 곳곳에서 두 살배기 동생과 어울려 노는 9살 요한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올해 반에서 부회장이 됐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 안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른이 되면 경찰도 하고 목사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이 될 거예요. 약 13년 전 요한이의 부모는 종교 박해를 피해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 교육이 문제인데 지난 2월 법무부가 학령기 어린이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주도록 허용하면서 학교 교육을 보장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15년 이상 살아온 아동과 그 부모만 대상이었지만 6세 이전에 한국에 왔다면 6년 동안, 6세 이후에 왔다면 7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그 부모로 대상이 넓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아동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류 자격을 얻고 부모도 임시 체류 자격을 얻어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아동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양육을, 양육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기준 완화 이후 신청자는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동을 이용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가 끝나는 2025년 3월까지 만 6세에서 7세보다 어린 영유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한이의 두 살베기 동생 조슈아도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충분히 많은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